고고! 백인하고! 백현! 안녕! 아이스크림 사세요! 오늘 이거 다 못 팔면 집에 못 가요! 어우 더웠구만! 날이 정말 더워! 거기! 아이스크림 하나 얼마니? 사는 사람이 없잖아! 나 혼자 다 먹어야겠다! 뭔 소리야! 내가 산다고! 얼마냐고! 어쩔 수 없어! 빨리 먹어야겠다! 지가 먹으려고 온 거잖아! 야! 어디 가! 오늘 타이타워는 아이스크림 점프테크! 뭔가 좀 이상해진 거 같은데? 샤워를 올라가면서 아이스크림을 맞춰보세요! 맛있겠다! 가자! 우리 비엔나들이 많이 따라왔군! 올라가자 얘들아! 우리 비엔나들 같이 올라갑시다!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비엔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최애 아이스크림은 무엇이냐? 댓글로 써주세요! 저의 최애 아이스크림 물어봐주세요! 뭐야 이거! 왜 안 물어봐! 아니 물어봐! 시간이 어딨어? 아 이거 사람 생기네 이거! 아 치지 마세요! 아 진짜! 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야 이거! 뭐? 아이스크림에 형광색인데? 뭐? 주황색깔? 아! 이거 그거네! 조스바! 조스바? 어! 조스바에 이 초콜릿이 어딨어? 어? 아 이거 옥동자 아니야 옥동자! Negative! 아 맥도 진짜 까매 바꾼 나고 아 맥도 너무 좋아! 이렇잖아! 으어어어어어! 으아아아!! 어! 정답! 정답은 바비고! 이상하게 생겼내로 Oregon 잠깐만 아니 시원한 맛이지! 아 그래? 우와! 신기한 맛인줄! 역시! 바비고의 맛은 이 꼬다리지! 꼬다리! 아이 꼬다리! 꼬다리 먹으면은... 근데... 아 이거 한 번 안 뜯겨요 진짜! 아르바이 뜯어줘 뜯어줘 뜯어줘! 안 뜯어줘! 뜯어줘! 오 진짜! 이러면 아르바이 이걸 먹는 거지! 뭐야 이거! 맛있다. 완전 찐 콜릿 알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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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초록색 아이스크림이 이거는 국룰이지! 아 이것은! 유맘떼 초록색 맛! 유맘떼 초록색 맛이 있어? 유맘떼 녹차 맛 있는데 완전 맛있어! 여러분 진짜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뭔 소리야 초록색이면 당연히! 올 때 메로나지! 어? 이게 메로나라고? 어 올 때 메로나! 야 봐 이거 봐! 메로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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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메로나! 유맘떼도 이렇게 생겼어! 먹지 마! 이거 메로나 먹고서도 나무막대기 아까워서 이렇게 막 울고 있잖아. 아 나 핥아먹지 핥아먹지 알지 알지. 나중에 나무막대기도 겁나 맛있어지는 거 알음? 빠름. 오 메로나! 정답! 아 메로나! 메로나! 메로나에 튜브가 있어! 어? 새로 생겨나 봐! 어 새로 나왔나 봐! 이거 신상인가 봐 이거 봐! 헐! 네모야 네모! 짱이다! 네모야 네모! 찰라단! 그 메로나는 이렇게 배워먹어야지! 이거지. 메로나는 진짜... 왜? 다 됐지 이거? 에이! 기아나 나 맙다! 아 이것도 너무 쉽다. 아 이것도 너무 쉽네. 이것도 완전 국물 아이스크림. 어 여기 쩐박이까지 있네. 자 하나 둘 셋 타만 맞추기 하자.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스쿠르바! 아 뭔 소리야! 이거 스쿠르바인데? 스쿠르바도 딸기맛 있는데? 아 스쿠르바에는 초록색이 없어. 어? 진짜? 그래! 초록색 네가 먹었다면 그건 썩은 스쿠르바이였어. 아니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스쿠르바는 썩은 스쿠르바이였어. 아니 어디서 스쿠르바를 사 먹길래 초록색이 있어. 아랫이 떨어졌네? 응 안 떨어졌네. 아랫이 떨어졌네? 아 너 때문에 떨어졌잖아! 아 오빠 무거워서 이거 진짜 완전 느리긴 하잖아! 아 진짜 왜 밀어? 수박바 정답이었습니다! 아 뭐야 수박바였어? 내가 먼저 먹어야지. 아 뭔 소리야! 빨리 기억할게. 나도 먹고 싶어 수박바. 수박바 맨날 이거 씨만 남겨놓고 막 먹고 그랬다고. 수박바는 이 초록색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 알지? 아직도 구울이지? 응. 거꾸로 수박바 나왔는데 이게 빨간색이 맞힌 거 봐. 운동하는 편이라서 구독과 좋아요! 아유도 똑같아요! 야 수박바 수박바 나도! 나 한입만 줘. 아 싫어! 아 빨리 한입만 줘! 아 싫어! 아 빨리! 오빠 혈액형 뭐야? B형이야. 나 A형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한입만 먹을게. 아 뭐야 한입만 먹었다면서! 초록색 부분 다 먹었어! 이번엔 내가 먼저 올라가서 먹는다. 아 유야 완벽! 자 그 다음엔 인생 왼쪽 인생 왼쪽. 아 뭐야 인생네. 어 쿠키인데? 이게 뭐지? 아 이쁘 싫어하게 알겠다. 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맞히는 거야. 하나 둘 셋! 돼지바! 크롱키바 아니야 크롱키바? 응? 키바? 크롱키바가 있어? 형이 뭘로 아지? 아니 이것은 근데 너무! 아니 이것은! 안에 잼이 있고! 이곳은! 과자? 진짜 돼지로 만들었다든! 그 돼지바? 아니! 아 뭐해! 오빠! 그래서 돼지바 맞아? 아 돼지바지 이건. 제작자의 나이는? 14살 국룰이다! 14살 국룰이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제작자가 좋아하는 색은? 오라지! 아아! 다름이 없어졌다. 파랑이었고요. 아니 파랑이라고? 제작자는? 어 도색이 있다? 그래, 언니가 있다. 그래, 이런 거는 동생이 잘 맞는다. 동생이 있다! 잠시 후. 자, 자, 혈액형은? 빨리 가봐. 오, 오, 오 형? 야, 맞았다. 이거 잘못됐는데요, 제작자님? 네? 제작자님 표혁형은 인형이... 자, 정답! 돼지마! 야, 돼지마 했다! 이건 게임이 늘어났어! 게임이 많아졌어. 어? 그래? 응, 옛날에 완전 콘텐츠만큼 있었는데? 왜 돌려, 옛날에도 많았어. 우리 그거라 그랬어. 돼지껌짜기, 돼지 두개, 돼지피. 오빠, 돼지밥을 좋아하잖아. 응, 완전 좋아해. 나 돼지밥 별로 안 좋아해. 지금까지 엄청 많이 좋아한다고 말해도 돼. 응, 나 혜원이로 가야지. 나 이거 빨리 가는 거로 가야지. 오빠, 빨리 가는 거로 간다며! 어딨어, 오빠! 정복 빨리 갔어. 그러고 있는데 이거 아이스크림 뭐야? 이거 뭐지? 흐르리한 색은 뭐지? 이거 밀키스인데? 사랑해 온 밀키스! 어? 진짜 밀키스인데? 오빠, 나 이에 꼈어? 아, 그냥 해. 이 희끼무리한 거? 어, 뭐야? 이게 뭐지, 아이스크림? 이런 아이스크림 있었나? 이거 약간 좀 그거 같지 않아? 그 우유 아이스크림? 아, 요즘 유행한다는 그 말랑카와 아이스크림! 어, 어, 깜짝이야. 말랑카와 아이스크림 있어? 어.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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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쫌. 뭐야, 이거? 아! 이거 좀 뭐 써있었는데?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첫 번째 자릿수 4? 어, 두 번째 자릿수 1? 아, 뽕따! 아, 열라 뽕따잉! 열라 뽕따! 오, 뽕따입니다. 우와, 나 뽕따 두 번째로 먹어봐. 아, 진짜? 이 맛있는 거를 유부다 맛의 그, 어? 본주알을? 이야, 맛있다. 오케이, 좋았어. 가자! 자, 그다음 딸기! 딸기맛 아이스크림? 오빠, 이건 나 믿어. 뭐? 이건 유맘떼야. 뭐 먹어? 그치, 그치, 그치. 유맘떼 인정, 인정. 첫 번째 자릿수 7? 첫 번째 자릿수가 뭐였지? 안 날려줌? 봐봐, 흰 색깔도 있잖아! 어, 뜨네? 왜? 딸기 뒤에 힌트가 있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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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자릿수 1? 1. 이거 뭐지? 그냥 봐, 오빠, 내가 보고 올게. 그치, 그치. 4, 7, 7, 7. 오빠, 7. 아, 뭐야, 오빠 어디 갔어? 왜? 빨리 오라고! 빨리 와. 와, 됐다! 저걸 맞추네. 아깝다. 난 처음이야. 아깝다. 와, 이거는 또 하나밖에 없지. 하나, 둘, 셋! 헤오리 검자! 뭔 소리야, 스쿠르바잖아! 헤오리 검자같이 생겼는데. 아,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쿠르바. 이거 모르냐? 스쿠르바! 스쿠르바, 짱 맛있다! 이이고였네. 이거, 이거. 스쿠르바, 이거 국물. 아, 지저분하고 맛있어. 아, 이곳은. 아, 이곳은 나의 사랑? 첫사랑의 향기가 난데일까? 나도 이거 첫사랑이야. 너무 첫사랑이야. 너는 다 첫사랑이잖아! 아니야! 그중에서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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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랑이야. 그래? 응. 옥동자야! 옥동자도 물론 맛있지. 어, 좀 있으면 나온다, 좀 있으면 나온다.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야! 우와, 이거 옥동자 각이야, 이거 옥동자 각이야! 뭡니까, 그래서? 아, 역시, 그에크! 아니, 이곳은 옥동자가 각 아닙니까? 그에크 아닙니까? 나의 넘버 원 아이스크림이지. 어렸을 때 이거 진짜 하루에 6개도 먹었다고. 우와, 오빠 좀 많았다. 음, 맛있다. 어, 이거 뭐지? 바닐라 맛이 이런 게 있어. 가장 기본이 안 나왔잖아, 오빠. 옥수수다. 어? 이거 투게더인 줄 알았는데. 투게더가 뭐 있어? 투게더를 옥수수로 만드냐? 투게더는 바닐라 맛인데? 어? 월드콘? 월드콘? 이거 뭔가 옥수수콘이잖아. 아, 그러네, 콘 맞네, 월드콘! 월드콘! 대한민국! 짜작, 짜작, 짜작! 뭐야,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뭘 그걸 몰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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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 앞에 보입니다! 앞에 보입니다! 세 글자였어! 세 글자였어! 세 글자였고요. 아, 찰옥수수? 네, 찰옥수수는 거 뭐야? 이름하여, 찰옥수수. 우와, 나 이거 진짜 처음 먹어봐. 이거 겁나 맛있어, 찰옥수수. 네가 먹어본 비엔나들 구독과 좋아요. 아래시 찍었다. 우와! 우와, 뭐야! 진짜 맛이네? 응. 진짜 너무 맛있어. 맨차. 야, 빨리 오라고! 진짜 옥수수 먹듯이 먹고 있네. 자, 첫 번째 거 빠비꼬였고요. 메로나. 수박밭. 돼지밭. 웅땅. 이게 마지막이. 이거 뭐야? 아, 쿠앤크. 아, 이게 쿠앤크야? 어, 쿠앤크. 그다음에 찰옥수수. 아, 내가 먼저 들어보셔야! 내가 여기 앉아있어? 내가 여기 앉아있어? 야! 아르바이트 생일다! 응, 못 앉죠? 아, 뭐한데? 자, 오늘 이렇게 아이템 타워를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이템 타워를 엄청났죠? 재밌는 콘텐츠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와, 뭐냐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푸소수조로인데? 안해라. 꾹꾹꾹꾹꾹꾹꾹꾹